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수학 나형 시험지에 대한 순환반 영상인데요 기존에 찍었던 영상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설명을 할 거고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최대한 많은 걸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할 준비를 한 순환반 영상이고 오늘 시험을 간단하게 평을 해보자면 일단 난이도는 좀 쉬웠어요 전반적으로 막히는 문제 없이 이렇게 잘 갈 수 있었고 한 가지 특이점은 빈칸이 좀 사라졌죠 6월 모의고사 빈칸 안 나왔더라도 9월에 나오고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잘 대비를 해 주시고 이 확통 같은 경우도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나형에서는 미적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확통에서 큰 변별력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 이 기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걸 베이스로 또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이 처음 확통 문제 보면은 좀 막막하잖아요 답답하고 그런 이제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끔 절대적인 실력을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학 1 같은 경우에 좀 특이점이 우리가 오늘 21번 문제 있잖아요 그게 언제 많이 나왔었냐면 10년 전에 2011학년도, 2018년도 그때쯤에 많이 나오던 문제거든요 그때 그 문제의 특징이 Y는 이제 뭐 EX랑 Y는 로그 EX랑 이런 식으로 로그와 지수의 역함수 관계로 Y는 S 대칭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 거 보니까 2차함수랑 지수함수 출제가 됐었죠 그래도 뭐 문제 푸는 데에는 큰 차이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울기 비교하는 거고 점들 비교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특성들을 이용하는 것 대신에 이제 다만 거기에 지수의 성질과 2차함수의 대칭성, 평균값, 이런 게 좀 추가된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항상 기술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했던 내용이니까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정답도 ㄱ, ㄴ, ㄷ이라서 대부분 다 잘 많이 몰라도 잘 맞았을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이 커트라인 보니까 좀 높더라고요 지금 뭐 정확한 커트라인은 아니겠지만 이 시험지 자체가 워낙 쉽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번 시험에서 원래 좀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도 시험을 못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좀 계산시술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시험을 원래 좀 수학을 못 하던 친구들도 좀 난이도가 쉬우니까 어느 정도 잘 풀어서 잘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6월 모의고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 100여일 뒤에 보는 수능 시험 있잖아요 그날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지금 문과든 있거든 내가 볼 때는 둘 다 확통이 엄청 중요해요 확통이 엄청 중요한 건 올해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도 확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한 두 번 정도는 풀고 가시고 최근 이제 한 10개년 기출문제 이런 제가 만든 책 홍보는 아니고 제가 만든 그 10개년 기출문제지 이런 이 정도는 좀 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원 수능 그런 문제 모아놓은 것들을 잘 풀어주시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은 100여일 동안 암만 보고 달려야지 뭐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라든지 수열 파트라든지 이런 거 좀 탄탄하게 해주고 수트도 기출문제가 훨씬 어렵죠 지금 여기 나온 수트들보다 기출이 더 어려워서 기출분석 그 이상까지도 해주셔야 되고 확통을 제일 빡세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가 느껴지는 그런 시험지였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출분석도 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28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수능특강 수열해합 레벨3 2번 문제 같은 거 변형된 것 같은데 느낌에 그 시그마가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 있으면 N-를 빼라 이런 거는 좀 기본적인 거죠 만약 28번 문제를 보자마자 못 푸른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닭다를 들어야 돼 그런 얘기를 계속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면서 어쨌든 이게 전과목적으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 탐구든 이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능 점수가 막 180도 바뀌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누구나 꼭 해낼 수 있을 거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수능 날까지 꼭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2021학년도 6평 나영 시험지 순환맛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이 8 같은 경우는 그냥 2의 3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3제곱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의 2분의 3 이렇게 3 3 약분 되면은 2의 1 얘는 2 2 약분 되면은 2의 3제곱 그러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되면서 16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너무 기본이니까 이렇게 5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fx가 주어져 있고 f' 0을 구하래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미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3x의 제곱 플러스 7이니까 f' 0의 값은 7이다 해서 이렇게 4번으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런 거 좀 알아 놓을게요 그냥 f에다가 0을 넣으면은 애초에 그냥 그 함수에서의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을 알려주는 그 값인 거죠 그리고 f' 0이라는 거는 1차항의 계수인 겁니다 1차항 왜냐하면은 여기 1차식이 미분이 되면은 이렇게 7로 나오죠 얘네들은 1차보다 큰 거는 뭐 2차나 3차나 4차나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애초에 살아남아 한 번 미분을 해도 x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어도 어차피 0인 거니까 어쨌든 얘만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 미분한 다음에 0을 넣어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f' 0을 구하라고 한다면 1차항의 계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상수도 죽을 거고 얘도 미분해서 0 넣으면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7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요거는 뭐 a랑 a 플러스 2d는 2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한 친구들이 이제 있을 건데 a에 2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문제에서 묻는 말을 잘 보시면 등차수열은 요 a의 원이 뭐냐면 a에 2를 기준으로 공차를 뺀 겁니다 그리고 a의 3라는 거는 a의 2를 기준으로 d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라는 말은 얘랑 얘를 더하라는 말이니까 바로 얘네들 계산해 이 a의 2가 20인 거고 따라서 a의 2라는 값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등차수열 잘 학습해 주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4번 볼게요 3의 x로 묶으면 인소분해가 되는 게 딱 보이죠 x-2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x-2끼리 약분을 해주시면 x가 2로 갈 때 얘의 값은 6이 됨을 알 수 있겠죠 1번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4번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를 봐줄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어떤 이런 원이 있어요 그리고 외저번에 반지름이 15라는 걸 준 거네 여기에다가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이 b의 각도를 준 겁니다 이 b의 각도를 세타 이런 식으로 놔주면 a, c 길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사인 법칙을 한번 써주면 외저번에 반지름 아니까 2 곱하기 15는 사인 b분의 즉 사인 세타 분의 10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분의 x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분의 7을 양변에 한번 곱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2 곱하기 15를 해주면 30이야 그럼 얘랑 약분하면 3이니까 7, 3, 21 x의 값은 21이다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저번에 반지름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인지를 하고 시험지를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또 이어서 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합 여기 나와 있죠 합에 대한 정보의 확률이 나와 있는 거고 p, b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묻는 말을 봐줄게요 이 값은 1-pa를 구하시오 이런 말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의 합 b는 또 a의 그냥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랑 p, b가 일어날 확률이랑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빼주는 게 바로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하는 것 얘가 이제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그리고 pa를 몰라 그 다음에 p, b의 값은 문제에서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같은 부분이 6분의 1이래 그러니까 빼기 6분의 1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얘 pa가 왼쪽으로 넘어가 그럼 1-pa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6분의 1이야 문제에서 묻는 말을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6분의 1이라는 것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진짜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pa가 6분의 5인 걸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6건 구하라고 했으니까 1에서 빼주셔서 6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갔다 와도 돼 어쨌든 나는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말에 대한 이런 형태를 바로 만들었다 나는 묻는 말만 대답한다 그런 거를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자 요 7번 문제는 극한이죠 제일 쉬운 거 1의 우극한 구하래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1이라는 값이 되겠죠 요 1의 우극한은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3의 좌극한을 봐주시면 3의 왼쪽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함수를 2가 되겠죠 얘 2가 되는 거고 요 두 값을 빼주시면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고 자 8번 문제를 볼게요 요 전개식에서 2항 전개를 해줄 때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얘가 상수항이 두 번이고 이 x 들어있는 게 두 번 골라줘요 x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4c2에다가 요 x가 들어있는 거 얘 두 번에다가 1이 두 번 그럼 전개해 주시면 이 값은 4 곱하기 3을 2로 나누죠 요렇게 약분하면 2 3은 6이 되는 거고 얘는 2 2는 4에다가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즉 24x의 제곱인 거고 x의 제곱의 개수는 24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3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 요렇게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구간 나눕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요 fx가 어떻게 되냐 2의 x제곱인 겁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요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거지 즉 다른 말로 2분의 1의 x제곱인 거지 즉 감소하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1 지나면서 요렇게 슝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이 감소함수인 거에요 0,1 지나면서 요렇게 대칭이 되게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구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2,3 요렇게 되죠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이 나이키 모양 요기 이게 바로 주어진 거죠 그럼 이게 3이 되면은 이 3을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어주면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최소값은 0 넣었을 때는 1이네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9,3번 요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절대값이 나오시면 구간 찢는 거 요거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볼게요 fx가 지금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x는 3에서 극대래 근데 극대 값은 아니고 그냥 극대래 그러니까는 f'3에다가 0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 미분하면은 2차 함수가 될 거니까 위로 볼록 요렇게 되겠지 요기랑 요기가 있는데 부호배나를 써주시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극대잖아 그러니까 요 값이 3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어쨌든 3 넣어서 0이 나온다라는 초점을 맞추셔서 어쨌든 미분을 한번 해줄게요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m 요렇게 되겠죠 요 장면에다가 x에다 3을 양면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9 12 플러스 m 요렇게 될 거고 이 값이 0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3인 거니까 넘어가 주시면 마이너스 3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3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극대 극소 문제도 수2 요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됐다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이걸 지난 직선이 원점을 지난데요 근데 얘 로그 사이에 2라는 거는 얘 로그 사는 2의 제곱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곱은 역수돼서 이렇게 나오면서 로그 2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딱 알 수가 있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시면 직선의 기울기 요렇게 요렇게 빼면 2분의 로그 2의 a에서 2분의 1 빼봐 로그 2의 a에서 빼기 2분의 1 해주면 요게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지나는 점은 x-e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요기다가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y다 0 넣고 x다 0 넣어 그럼 이제 얘 값이 왼쪽으로 다 넘어가 주시면 2분의 로그 2의 a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요거 넘어갔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요거 땅땅 이렇게 쳐지면서 이 값이 2분의 1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으로 넘어오면 1인 거고 따라서 a의 값이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a 구하라고 했고 2다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확통 문제 원순열 시작이죠 1학년 학생 2명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2명 3학년 3명이 있다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7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을 건데 특수 조건 나오죠 1학년끼리는 이웃하게 앉아야 되고 2학년끼리도 이웃하게 앉아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1학년 학생들에게 구별 지어주고 2학년도 구별을 지어주고 3학년도 요렇게 구별을 3개로 지어주게요 그럼 1학년끼리 이웃하고 2학년끼리 이웃하라며 몇 뭉치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셋 넷 다섯 덩어리잖아 이 다섯 개를 원에다가 배치를 할 건데 그럼 4팩토리얼 일단 이렇게 되겠죠 다섯 개를 원에다가 배열을 하는 거니까 그래버리면 얘는 2팩이 되는 거고 얘도 2팩이 되는 거 지네끼리 재료 바꾸는 거 1학년끼리 2학년 지네끼리 그래버리면 요거는 산 거고 얘는 24잖아 그럼 곱해요 그러니까 96이 될 것이고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곡선과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얘는 좀 유명한 애긴 한데 어쨌든 X제곱으로 좀 묶어볼게요 그럼 X의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여기에 0하고 2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는 뚫고 얘는 이렇게 접해 그럼 진짜 이거를 정적분 해가지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DX를 해서 보호를 마이너스 바꾸세요 그럼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삼차함수에서 항상 정리를 해놓는 거잖아 삼차함수에서 여기 접할 때 구간 구하는 거는 공식 있죠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그 알파니까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내제곱 이게 바로 공식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타가 2인 거고 알파가 0인 거죠 현재 그러니까 두근의 차가 2인데 그 2의 내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2분의 16이라는 거는 4로 한번 나누어 주시면 3분의 4 그래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최고차항이 지금 1이니까 여기가 이제 1이 온 거고 최고차항에 따라서 이 면적이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여기가 알파고 베타라면 6분의 뭐 여기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서 이차함수 이 영역의 넓이를 구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리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좀 과한데 이거는 이제 안 나올 거 같아요 안 나올 거 같은데 한 번만 알아두자면 뭐 4차항수가 이렇게 대칭적이잖아요 대칭인 4차항수에서 여기 면적 구하는 방식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30분의 최고차항의 그 개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런 공식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오버한 거 같기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4점이 시작되죠 수열 A에는 A1이 1이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딱 보면 기가 막히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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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이가 나는데 이 셋 다 3N 마이너스 1 3N 3N 플러스 3N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셋 다 이제 주기가 3인 것들을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A의 12가 여기 가운데 값인 거니까 N의 값이 4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의 11이랑 똑같은 거는 양쪽에 여기다 4를 넣어주시면 2A의 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1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4 넣으면 빼기 A4 플러스 2 그리고 A의 13은 맨 아래에다가 4를 한번 넣어주시면 A의 4에다가 1 더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얘네 둘이 죽는 거고 2A4가 남고 플러스 4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말을 이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이거를 구하라는 말과 같게 되는 거고 그리고 A의 4를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A의 4를 알려면 이렇게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거 맨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1을 그럼 A의 4는 A의 1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될 거고 문제에서 A의 1이 1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되면서 A4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는 4죠 4 더하기 4는 8이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14번 정도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최근 기술 문제들 보시면 이런 점화식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게 출제가 됐어요 어려운 번호 때 한 19번, 20번, 29번 이런 자리에 나왔던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술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곳들을 마스터하는 그런 실력을 꼭 키우셔야 합니다 15번 문제를 볼게요 속도에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속도가 딱 나오면 우리가 바로 그냥 그래프를 그리죠 얘는 5고 얘는 4분의 5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함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T축 여기는 VT 이렇게 형성이 되고 T가 3에서 T가 여기 3이 있을 건데 전 P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면적이 뭐냐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그리고 4분의 5부터 이 3까지 이 면적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야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오면 양으로 더 많이 갔다가 밖으로 조금만 하면 내가 결국에 이동한 양의 방향이 되겠지 내가 양수 쪽으로 조금만 갔다가 음수 쪽으로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내가 결국에 음수 쪽으로 더 많이 간 그 차이가 나오게 되겠지 즉 이 VT 이 속도 함수를 정적분을 해버리면 내가 이동한 그거에 방향의 변화까지 다 반영돼가지고 위치의 변화가 나오는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을 각각 더해주시면 내가 총 이동한 면적이 거리잖아 내가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는지 왼쪽으로 얼만큼 갔는지를 각각 더해주면 거리를 구해서 이동거리가 되는 건데 그냥 한 번에 0에서부터 3초까지 정적분 때려버리면 음수 양수가 반영이 되면서 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4T에다가 플러스 5DT 이거 값을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마이너스 2T의 제곱에다가 5T 이렇게 될 거고 여기 0하고 3 3 넣어보세요 그럼 3, 3은 9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15 즉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네 0초부터 이제 3초까지 출발 시점으로부터 3초 동안 이동한 그 변화 내 변화 위치의 변화가 마이너스 3만큼 이제 간 거라고 물론 오른쪽으로도 갔겠지만 근데 그랬더니 위치가 11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내 초반의 위치가 몇이었냐면 14였겠지 내가 처음에 14였으니까 왼쪽으로 3만큼 빠꾸를 해도 현재 위치가 11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속도 가속도 문제들도 이렇게 한 문제씩 잘 출제가 되니까 잘 그 개념을 잊지 않게끔 잘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라고 할 때 요거 거나 이거의 확률을 구하래 이거 거나 이거의 확률 거나는 이제 5월이잖아 5월을 우리가 보통 셀 때에는 요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해주시고 뒤에 것도 계산을 해서 개수를 세주시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한번 빼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5월을 대하는 태도죠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까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요 앞에 거부터 그럼 풀어줄게요 요거를 만족하랬지 그러면 이거는 표 뭐 6 곱하기 6 표를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대칭적이니까 그런데 그냥 순서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B 요구로 순서상을 하나하나 좀 세줄게요 그럼 A가 지금 1인 경우부터 시작을 해보면 A가 1이면 그냥 바로 왼쪽이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얘가 2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나와줘야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B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A 값이 2라는 말은 여기가 2인 거죠 그럼 2에서 3 빼면 1이잖아 절대값 씌워도 1인 거지 마이너스 1이 절대값 씌우면 1인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도 그러면 절대값 안에가 풀마일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1더기는 2가 되니까 그럼 풀마일이 되려면 2 또는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 값이 3인 경우로 볼게요 A가 3이면 이 왼쪽 게 죽네 얘가 죽어요 그럼 얘가 이제 책임지고 2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B의 값이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B의 값이 5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A가 4여 봅시다 그럼 A가 4면 얘가 1이야 그럼 얘도 이제 1이 나와야 되니까 안에가 풀마일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풀마일 때 B가 2인 경우도 있는 거고 B가 4인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이제 5인 경우에는 이 왼쪽 게 5 빼기 3이 2잖아 그럼 벌써 2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오른쪽이 죽어줘야 돼 B가 3인 겁니다 그러면 A가 이제 6인 경우로 한번 봐주시면 A가 6이라면 여기 6에서 3 빼는 거잖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애초에 3이 만들어졌는데 더 작아질 수가 없는 거지 오른쪽도 절대값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없는 거고 여기서 8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을 더해주시고 이제 이 오른쪽 건 A는 B인 거 이런 거 다 세주시면 6개가 되겠지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그럼 동시에 이제 만족하는 거 한번 빼줘야 된다며 2, 2랑 4, 4는 동시에 두 번 이렇게 있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줄게요 14에서 2를 빼면 12야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1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17번 문제를 볼게요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어려운 번호대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나오던 그런 기출문제처럼 나왔죠 얘를 갖다가 그냥 K로 잡습니다 그럼 FX가 뭐가 되냐면 4X의 3제곱 KX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를 해래 그럼 여기다가 이제 T 넣고 여기서 쓰세요 FT 써주고 DT 이거 한 개 이 값 자체가 K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왼쪽에 적분해 주시면 T의 4제곱에다가 2분의 1 K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0 넣고 1로 있는 거예요 1 한번 넣어주시면 1 플러스 2분의 1 K가 이 값이 이제 K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리로 넘어와 주시면 2분의 1 K인 거고 이 값이 1이야 따라서 K의 값이 2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완벽하게 구했죠 이 FX를 갖다가 2라는 거를 그러면 여기다 1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4 더하기 2니까 6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을 보든 교과서를 보든 문제집을 보든 많이들 나와 있는 그런 형태예요 자 18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이 있고 그 합을 SN이라고 하지 그럼 SK가 주어져 있고 SK 플러스 2가 주어져 있죠 K 플러스 2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좀 나열을 한 번만 해볼게 그러면 A의 K에다가 A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12라는 거고 그리고 A의 K까지라는 거는 점점점 A의 K 이렇게 다 더해주신 게 마이너스 16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식을 한번 이렇게 빼주시면 A의 K 플러스 1 플러스 A의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게 바로 4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딱 봐주실 때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공차가 2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3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아셔도 괜찮고 모르겠으면 이거를 A로 놔 그럼 얘를 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전개해가지고 A 값을 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A의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A의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2 마이너스 2 간격이니까 공차가 2인 거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들 숫자에 좀 민감할 수 있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16 보여요 마이너스 16이라는 거는 4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홀수의 합이라는 거 홀수 4개 합치면 되지 않나 여기서 SK니까 처음부터 K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기가 막히게 여기가 이제 A의 1 A의 2 A의 3 A의 4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K 값이 4인 거고 자연수 4에 대하여 A의 8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게 되면서 A의 8 같은 경우에는 A의 4에다가 이게 산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해주면 되죠 8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이 7에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홀수의 합이 보이면 바로바로 가주셔도 되고 또는 안 보여 그럼 그냥 나열을 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쭉쭉쭉 가 그러신 다음에 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걸 찾는 거지 하나하나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이렇게 찾아서 아 4개구나 이렇게 아셔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때려받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SK 자 2분의 항액의 수 K겠죠 초항은 모르고 K번째 항 AK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것까지는 알잖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6이다 두 번째 이제 얘를 써주시면 2분의 항액의 수 K 플러스 2에다가 초항은 모르는 거고 이 K 플러스 2번째가 3입니다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2야 그래서 이거 풀고 이거 풀면은 연립해 주시면 A 나오고 K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제가 매운맛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 때려받고 풀어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풀어도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19번 문제를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방정식이 여기 나면 한쪽으로 문자를 저 같으면 뭘거든요 이렇게 얘는 문자 있는 것끼리 이쪽 왼쪽에 쓰고 오른쪽으로 A를 넘겨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근 비교할 거야 각각 그려가지고 얘는 2X에 제곱으로 묶어주면 X가 되고 플러스 3 이렇게 그래프 개형은 마이너스 3과 0에서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뚫습니다 미분에서 0되는 포인트를 찾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3차 함수 이거 1대 2 네분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좀 알아줘야 되죠 그리고 이 값에 1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렇게 해서 딱 1이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묻는 말이 이 구간이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겁니다 나 이렇게 꺾인 모양 그럼 여기까지가 범위인데 이거 마이너스 A를 그어 마이너스 A를 그어서 두 점에서 만나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개수 그럼 이게 딱 0이면 돼야 안 돼요? 0이면 안 되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안 돼 아예 안 만나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라는 요게 0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 무조건 커야 돼 근데 커지다가 여기 딱 접할 때까지 가는 OK인 거지 여기까지 이제 OK인 거야 뭐보다 작거나 가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16에다가 여기다가 4 넣으시면 플러스 24지 그러니까 8이네 요렇게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그 A의 값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마이너스 8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8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19번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평탄했다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주머니의 숫자 이제 1, 2, 3, 4가 이제 하나 적혀있는 흰 공이 4개가 이제 있는 거고 3, 4, 5, 6이 적혀있는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4개를 동시에 꺼낸 시행을 한다 자 요런 걸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자 조건부 확률이에요 같은 것이 있대 하필이면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 중에서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그 전체 경우로 딱 줄어드는 거지 원래 8, 4인데 8, 4보다 더 줄어드는 거죠 조건이 생겨버리니까 그럼 같은 것이 이제 있는 거라고 했으니 흰색 한번 써보면 흰색 같은 경우에는 1, 2, 3, 4야 그리고 검은색은 3, 4, 5, 6 요렇게 돼버리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자 첫 번째 경우 3, 3으로서 같을 때 흰색 3과 검은색 3이 이렇게 한 개씩 쓰여서 같은 경우가 있겠죠 두 개 더 뽑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4, 4로서 같은 게 있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두 개 더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3, 3 한 개씩 사이좋게 나와주고 4, 4도 사이좋게 한 개씩 나와줘 요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럼 같은 것이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자 한번 계산을 해줄게요 전체 경우를 첫 번째 경우 요 3, 3을 고르고 나면 6개의 공이 남죠 그 6개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두 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6, 2 그럼 얘도 6, 2가 되겠지 똑같이 그리고 얘는 그냥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6, 5를 2로 나눠주시면 15가 되고 얘도 15야 그럼 여기까지 30이고 1을 빼면은 29가 되겠네 그러니까 29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전체 중에 검은 공이 두 개래 그럼 이런 경우는 검은 공이 애초에 두 개죠 3 하나, 4 하나 이런 경우는 한 가지가 이제 있는 거고 이런 1, 2번 케이스는 3 검은색 하나씩 이렇게 쓰인 거지 그럼 이제 사이좋게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머지 검은색 이 셋 중에 하나 여기도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세 가지, 세 가지 해서 여기서 아홉 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도 아홉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세다 보면은 3, 3, 4, 4인 거 한 번 겹쳐서 세지죠 그러니까 이 3번을 한 번 빼줘야 돼 1을 갖다가 그러니까 18에서 1 빼주시면 17이 되네요 29분에 17에 해당되는 경우인 거고 3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번으로 실제됐어요 그래서 확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롭게 살짝 까다롭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21번 문제를 볼게요 이런 거 이제 10년 만에 부활한 두 곡선 지수함수와 저 이차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적어라고 할 때 뭐 이거일 때 옳은 거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21번을 한 번 그래프를 그리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볼게요 y는 x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이 x2, y의 2인 거고 이 점은 x의 1, y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2고 마일 1 이런 식으로 좌표들을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럼 ㄱ 보기를 봐주시면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거를 한 번 두 함수에다 넣어주시면 얘가 2분의 1 넣어보세요 2에 2분의 1 얘도 2분의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에다가 4분의 1에 플러스 2인 거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얘는 루트인 거니까 1.414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1.5네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더 커야 돼 이차함수에 넣은 값이 2분의 1 콤마 2분의 3이에요 더 큰 값 여기 이차함수가 더 큰 값 요쯤에 2분의 1이 있는 거야 이 좌표가 2분의 1 콤마 2분의 3이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ㄱ은 맞게 되고 자 ㄴ 한번 봐주시면 x2 마이너스 x1으로 빼 y2 마이너스 y1이 될 거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비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요 ㄱ에서 방금 2분의 1 콤마 2분의 3이 요 점이라고 알려줬죠 자 분홍색으로 한번 해보면 ㄱ에서 지금 요 점이 2분의 1 콤마 2분의 3이란 거 알려줬고 여기 뭐 마이너스 1 콤마 0 있지 얘네들 이어보면은 이 가로의 길이가 2분의 3이고 세로도 2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1인 거예요 요 좌변을 보시면 x2에서 x1 뺀 거랑 y2에서 y1 뺀 거 얘랑 얘 사이에 요 기울기를 의미하겠지 이 기울기가 크냐 1이 크냐야 그럼 1이라는 거는 방금 이 위에 기역 보기에서 알려줬듯이 요기가 2분의 1 콤마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이거 1이라는 거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기역 보기를 활용해서 기역에서 얘가 즉 2분의 1 콤마 2분의 3이 요 위치라는 거 알려줬죠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0은 여기 있잖아 얘네들 이어보시면 이거 평균이 기울기가 1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이 되는 거니까 이 분홍색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러니까 1이 더 크니까 니은이 맞게 된다 요런 식으로 이제 푸셔도 되고 또 하나는 평균값의 정리죠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니까 요 X1과 X2의 값과 기울기가 같은 게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이 뭐가 되냐면 이 점의 X자표가 2분의 X1 플러스 X2다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버리면 요 왼쪽식 요걸 갖다가 기울기잖아요 얘를 이제 FX라고 한번 해보면 F'2분의 X1 더하기 X2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1보다 작냐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고 자 FX에 미분 한번 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4X고 여기 X에다가 얘를 넣어서 계산 그럼 마이너스 2에 X1 플러스 X2 이게 1보다 작냐 요런 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런 범위가 나와있는 게 기억밖에 없죠 자 기억에서 X2가 2분의 1보다 크대 그리고 X의 1은 그러면 X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요기 그림에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커요 그럼 얘네 둘은 X1 더하기 X의 2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항상 크죠 요기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표현이 되고 요게 1 이렇게 되네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차함수가 나오면 평균값에 정리가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숫자가 되었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니은 해석은 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Y는 E의 X 위에 요 X1과 Y1 얘네 둘이 다 위의 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Y1과 Y2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E의 X1이 Y의 1인 거고 E의 X의 2가 Y의 2인 거죠 얘랑 얘랑 곱하라는 말인 즉슨 얘랑 얘랑 곱하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E의 X1 플러스 X의 2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고 오른쪽 1은 E의 0제곱이야 왼쪽이 루트 2분의 1이죠 이거는 E의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밑이 그냥 1보다 크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요렇게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한번 풀어주시고 요 오른쪽 거 한번 풀어주면서 요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계속 기니디 맥락문제 지금 풀고 있으니까 요 또 부등식 나왔네 그러면 요 기억식을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X의 2에서 2분의 1을 빼봐 기억에서 X의 2에서 2분의 1을 빼면은 넘어오면 0보다 크죠 무조건 양수래 그러면 여기서 식 변형을 해줘 얘를 2분의 1 이렇게 뺀 거를 가만히 두고 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왼쪽으로 넘기고 2분의 1 빼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X1 요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요거를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1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개형상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이 좌변이 음수가 돼버리네 요 값 있죠 이 값이 음수보다 당연히 크겠지 기억에서 지금 양수라고 하고 있는데 저 값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성립을 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거를 이제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그럼 X의 1이 저 넘어가 마이너스 X2라는 건데 그럼 X의 2가 있던 곳은 요기죠 그럼 얘가 이제 이차수랑 대칭적이니까 요렇게 끌고 오시면 요기 X좌표가 마이너스 X의 2입니다 그럼 X의 1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얘와 얘 중에서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2가 더 크다 즉 요 오른쪽도 성립을 한다가 되면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수함수와 요렇게 이차함수와 요렇게 성질들 다 쓰이는 거예요 때려박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고 여러분들께서 요런 문제들 이제 학습을 하시려면 2011학년도 이제 이런 문제라든지 이제 10학년도 9학년도 요런 문제 많거든요 과거 기출에 고런 문제들을 이제 푸시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2번 문제를 볼게요 원래 사인 X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5를 곱해보시면 요렇게 5 사인 X 그리고 이게 5라고 해주시고 1도 더해 요렇게 마이너스 4 이상 그리고 6 이하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6이다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이 방법 말고도 그래프 개형을 그래서 푼다던지 여기서 바로 최대값이 1인 거 아니까 뭐 6이라고 한다던지 등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볼게요 얘 부정적분을 한번 해줄게요 FX는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C잖아 이 F0이 3이라는 값을 통해서 적분상수 값을 준 겁니다 적분상수가 3이다 이렇게 0 넣어 3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F2의 값을 구해보면 X에다 2를 넣어볼게요 얘는 16이야 약분하시면 4 요렇게 되고 여기다 2 넣으면 4가 되죠? 약분하시면 2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3 데려오고 다 더해주면 9 그래서 23번은 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볼게요 얘 위의 점 1 콤마에서의 접선이 저기를 지난데 이제 위의 점에서 접선은 얘 미분 한번 일단 해줄게요 Y'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야 여기다 1 한번 넣어주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9지 기울기 M이 마이너스 9다 그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9에다가 1,1을 지난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여기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바로 0,A를 지난다며 그럼 X에다 0 넣고 Y에다 A 넣으세요 그럼 A는 10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1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5번 문제를 볼게요 등비수열 AN의 첫장부터 N한까지 합을 SN이라고 해라 정보 두 개 주어져 있고 A7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요 우변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 쓸게요 R-1분에 초항은 1이라고 나와있잖아 R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딱 써주시고 R-1분에 A의 R의 여섯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써있지 그럼 R의 여섯제곱 마이너스 1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랑 R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얘랑 얘랑 완전 똑같으니까 다 날아가 얘만 깔끔하게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A의 4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2 곱하기 초항 1에다가 R의 세제곱 빼기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얘 넘어와 이렇게 그럼 R의 세제곱 얘 넘어가 그럼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이 2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의 7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A의 1에다가 R의 여섯제곱을 곱하는 게 A의 7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얘가 1이고 R의 여섯제곱 이거 양면 제곱하면 되지 그냥 최종적으로 그냥 6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6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가 있고 0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f'2랑 같으래 그런 A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A에서 0 빼 그럼 A분의 F A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5A 그리고 0름이 0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표현해 주시면 A로 다 약분이 돼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요 평균 변화율 요 값이 얘 미분해서 인원 것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인 거니까 요 값에다가 2를 양면에 대입을 해 줄게요 그러면 2 넣으시면 4고 10 이하 2 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5 이렇게 되면서 쓱쓱 쓱 쓱 쓱 이렇게 죽는 형태가 보이는 거지 양수 A라고 해서 양면 A로 나눠요 A 마이너스 3이 0인 거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A값은 3 이렇게 마무리를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27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 그럼 가 조건 보시면 다 더한 게 6이라고 나와 있고 전체 경우에 깔끔하게 4H 6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BCD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거는 하나가 0일 때 뭐 두 개가 0일 때 세 개가 0일 때 다 세 주셔도 되는데 그냥 전체에서 뭘 빼는 게 낫죠 전체에서 단 하나도 0이 아닌 거야 단 하나도 0이 아닌 걸 다 빼주면은 적어도 하나는 0이겠지 이렇게 되는 여사건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1 이상인 것들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사건으로서 그럼 전체 경우는 위에서 써두듯이 4H 6인 거고 1 이상이면 미리 ABCD 한 개씩 골라 놓죠 그러면 4H 2가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고 중복 조합 계산해 주시면 조합으로 바꿔 9C6이니까 9C3인 거고 얘는 6이니까 5C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계산을 한번 해 주시면 9, 8, 7을 3, 1로 나눠 그럼 이렇게 이렇게 3이고 이렇게 이렇게 4예요 12랑 7이랑 곱하면 84인 거고 얘는 10 따라서 이 두 개를 빼주시면 74가 27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사건 개념 우리가 확통 문제 풀 때에는 여사건적 사고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8번 문제를 볼게요 제가 제일 강조한 거 이 시그마가 무조건 N에 권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N-1 넣고 빼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 A의 K 4K-3 그리고 여기다가 N-1 넣고 빼주시면 등차수열의 물론 합 형태라서 등차수열 1번항으로 바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줄게요 자 빼기 위에서 빼면은 이 말이 뭐예요? 1부터 N까지 이 안에 있는 이거 다 더한 거지 그리고 얘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지 즉 빼면 뭐가 나와? A의 N번째 이 N번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이 어떻게 되냐면 빼주시면 4N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계산을 해 주세요 원래는 E부터 성립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뒤에 상수항이 없잖아 이 등차수열의 합이 그러니까 첫째항부터 성립을 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어쨌든 첫째항도 없을 뿐더러 자 그럼 양변에 A, N을 곱해 그 다음에 얘로 나눠 자 그럼 따라서 A, N을 한번 써주시면 4N 플러스 5분에 4N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얘네 둘을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 주시면 A5를 넣어요 5 한번 넣어주면은 얘는 25분에 5 넣으면 17 이렇게 될 것이고 7 한번 넣어주면은 33분에 7 넣으면 25 이렇게 돼 그 다음에 9 한번 넣어주시면 41분에 9 넣으면 3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약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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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서 41분에 17이야 최종적인 정답은 58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얘랑 얘랑 몇 차이가 나죠? 8 차이가 나지 문제에서 묻는 말이 되어서 지금 다음 두 칸 차이인 거죠 5, 7, 9 이렇게 그럼 8 차이가 나니까 얘네 공차가 4잖아 등차수열의 등차수열의 1차식인 공차가 개수인 그러니까 K의 개수가 공차인 건데 그게 4인데 지금 위아래는 8차이 나네 그러니까는 두 개 간격식을 물어보므로써 이걸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포된 의미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고 2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9번 같은 경우에는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이랬습니다 그런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A 한번 그려줄게요 A에서 A로 간다 이게 바로 F가 될 거고 자 가조건을 한번 먼저 봐주시면 F1과 F2를 곱해서 9보다 크래 그런 경우는 3하고 4로만 이루어져 있어야겠죠 3, 3일 경우와 4, 4일 경우랑 또 3, 4일 경우랑 4, 3일 경우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조건을 한번 먼저 봐주시면 이 1과 2가 갈 수 있는 곳들은 자 나조건 봐줄게요 함수 F의 치역이 3개라고 합니다 그럼 이 4개 중에서 왕따 당할 애가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명 걔는 이제 안 고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가조건 나조건 짬뽕 시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일단 확률 구하는 거니까 전체부터 어떤 걸 구할까요 전체의 확률이라는 거는 이 정의역에 있는 1이 갈 수 있는 곳은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 4도 4가지 그러니까는 4, 4, 4, 4 이런 식으로 전체의 가짓수를 세주시면 되는 거고 해당되는 거죠 하나씩 3, 3일 때 얘가 3, 3 이렇게 갈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 2, 4 중에서 이 3, 4가 어떻게 갈 수 있죠? 안 가래를 일단 하나 골라요 뭐 3, 3가지 중에 하나 1, 2를 간다고 쳐 그럼 이렇게 갈래 거꾸로 갈래 해서 곱하기 2에서 6이라고 해도 돼요 3 곱하기 2 또는 3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4가 갈 수 있는 거 3이 안 간 대로 가야지 치역이 3개인 거지 그래서 6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3일 때만 그러냐 뭐 4일 때도 마찬가지다 1, 2가 4로 만약에 간다면 이 3, 4가 마찬가지로 1, 2, 3 중에서 셋 중 하나, 둘 중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가져와야 되니까 6가지다 그러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 더하기 자 3하고 4로 갈 때를 얘가 만약에 3으로 가고 4로 갈 수도 있고 억박으로 갈 수도 있죠 이 경우 그럼 걔네들을 그냥 퉁 쳐서 얘라고 치고 곱하기 2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 3하고 4랑 이제 이 1, 2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 치역의 원소가 3이니까 왕따댕아를 하나를 골라야 돼 2 곱하기 시작하면 2를 왕따시킵시다 우리는 1을 채택합시다 그럼 1, 3, 4로 지금부터 가야 되는데 이 3, 4가 갈 건데 갈 수 있는 원래 전체 경우는 3 곱하기 3에서 9죠 갈 수 있는 게 1, 3, 4 3, 2, 1, 3, 4 4, 2, 1, 3, 4니까 9가지인데 그 9가지 중에서 1로 안 가면 안 되지 1로 안 가고 3이랑 4로만 가면 치역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이 갈 수 있는 거 이 두 중 하나 2 4돋 2 이렇게 해서 여기가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얘는 4, 5, 20에다가 10이 더하면 3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 4, 16이지 16이랑 약분하면 2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치면 2 즉 따라서 8분의 1이 확률인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2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5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30번 문제를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애초에 일단 어렵지가 않은 게 전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차 함수에 비율관계라든지 이런 게 쓰이거든요 제가 그냥 메문만 풀 때는 그냥 주구장치 계산으로 밀어붙였는데 이건 분석하는 내용이니까 비율관계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30번 볼게요 2차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래 그리고 3차 함수 gx는 2차항의 계수가 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x가 주어졌고 요게 이제 미분 가능하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h가 요게 이제 핵심이지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요 값들을 구해봐라 요런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짚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하나하나씩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값 구하라는 값을 보면 0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계수니까 얘는 f'-3이다 그리고 요 값은 얘 미분한 거죠 더하기 g를 미분하고 4를 넣은 거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는 걸로 문제가 변화할 수가 있는 거고 요 hx를 갖다가 요 미분 가능의 정의를 좀 쓸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연속의 정의부터 씁시다 왼쪽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써주시고 자 두 번째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다 요런 측도 하나 써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을 좀 봐주시면 fx가 0보다 작은 쪽인데 마이너스라서 극대를 갖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요 극대값이겠죠 위로 볼록하게 요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 3차 함수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똑같이 내려오고 함수치 함수가 갖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이게 바로 그 gx가 되는 거고 파란색이 요 분홍색이 fx가 된다 요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기까지 우리가 hx를 그린 거죠 가조권을 한번 봐주시면 hx랑 h0이랑 모든 식은합이 1이래 같은 거 h0은 요 값이니까 y는 h0을 그어 그거랑 겹치는 거 얘랑 얘가 있는데 얘는 2차 함수죠 딱 대친 게 보이지 이거 0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래 요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값 요 값 요 값 세 개 다 더해서 모든 식은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3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가 식을 좀 써보면 그러니까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몰라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 b 여기 b라고 할게요 극대값을 gx 같은 경우에 2차항의 개수가 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는 cx의 세제곱 2차항 없는 거고 dx 플러스 2야 즉 얘는 0,2 대칭인 거네 여기 0,2라고 해보면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 이루는 함수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1대 루트 3인 거예요 그래서 요 점유차표가 루트 3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를 뭐 모르더라도 이따가 미분해서 0되는 값이 그 양수값을 찾아주면 루트 3이 또 나오기도 해요 제가 그거는 매운맛에서 풀어놨으니까 그 미력 붙이는 계산을 구경하시면 되고 여기 루트 3으로서 이렇게 분석해서 1대 루트 3 이 3차항수 비율관계 요걸로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거고 3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이 값이래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봐주시면 여기죠 마이너스 1을 f에다 넣은 값 즉 f-1과 빼기 g루트 3 요거를 계산해 주신 게 3 플러스 4 루트 3이다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차근차근 좀 실을 쓰면서 미지수 좀 줄여나갈게요 자 1번 f0이 g0이다 f0은 a 플러스 b죠 g0도 a 플러스 b니까 e 없애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미분을 각각 한 번씩 해주시면 f'x는 앞에 거 2x a의 x 플러스 1의 1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3cx의 제곱 플러스 d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기다 이제 0 한번 넣어보시면 2a인 거고 2a가 d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그러니까 d 대신에 또 그 2a를 넣어줄 거예요 이 d 대신에 2a를 넣을 거고 또 여기에 d 대신에 2a를 넣고 이렇게 문자들을 점점점 줄여 나갈 겁니다 gx가 0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값이 같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값이 같고 그럼 a 플러스 b랑 이렇게 죽으면서 여기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3으로 나누면 9인 거고 2 이렇게 그러니까 9c는 마이너스 2a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2a 대신에 마이너스 9c를 다 넣어서 깔끔하게 해줘도 되고 일단 이거 얘까지 이제 쓰고 연립해 줄게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 여기도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주시면 b가 되네 그럼 b에서 g에다가 루트 3 넣은 걸 뺄 겁니다 여기다 루트 3 한번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 루트 3c 마이너스 2 루트 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이 값이 3 플러스 4 루트 3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b랑 b랑 이렇게 죽죠 여기 마이너스 a가 3이라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3인 거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6 루트 3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1로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루트 3 루트 3 약분하면 따라서 c의 값은 3분의 2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좀 슬슬 볼까요 a 구했고 c도 구했고 하니까 다 구했네 여기 프라임 때를 값든 다 구했죠 a랑 c랑 f'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a죠 그러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보시면 12가 될 거고 g'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한번 넣어줄게요 그러면 48c 플러스 2a인데 2a가 마이너스 9c잖아 얘 계산해 주시면 39c가 되고 c는 3분의 1라며 그러니까 요 약분해 주면 13 13 곱하기 2는 26이 돼서 얘네들이 더하면 최종적으로 38이 30번의 정답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삼차함수 비율관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그거 안 하더라도 여기서 얘 미분항이 0이다 해주시면 이 2a 대신에 마이너스 9c 넣어서 얘 3c로 묶어가지고 미분 돼서 0되는 포인트 루트 3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요기까지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수학 나영 문과 시험지를 순환마술 한번 풀어봤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비교 분석하시고 과거 기출문제들과 이제 시중에 나온 그 수능완성 수능특강 이런 문제들까지 잘 정복하고 실전연습을 해서 수능을 꼭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